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주제 마지막 주제 참 세상이 좀 답답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세상은 참 질주합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거의 탑 국가지 않습니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 카이스트에서 아주 큰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네요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차세대 진흥형 메모리 기술 개발 카이스트 PIM 반도체 설계 연구센터 이런 PIM이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기능만 수행하는데 D램 메모리 반도체 안에 연산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첨부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될 부분이 한국의 D램 반도체에서 PIM 반도체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거를 카이스트 연구원이 크게 기술적인 그런 돌파구를 마련했네요 삼성전자와 협업으로 기존 D램 공정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램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D램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기능에다가 연산 기능을 첨부한 그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네요 기존 대비 메모리 성능은 8배로 늘어나고 용량은 3배로 늘어난 반도체이고 세계 3대 반도체 학계인 초대규모, 초대규모 집적회로 학계에 채택됐습니다 아주 젊은 학생이네 홍성년 박사과장 1년차 PIM은 하나의 반도체 내외의 메모리 기능과 프로세스 연산기를 집적한 차시대 반도체인데 두 개가 여러분들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 데이터 백목현상과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IM은 여러분들 제 방송에서 한 몇 번 정도 속였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상품들이 나오네요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가 오고 가는 통로를 기존보다 30배 개선하고 연산 처리에 따른 전력 소모는 3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최대 900배 정도 개선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고위층의 기술직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행정직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그냥 문과 출신들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도체를 30배 곱하기 30배니까 900배를 성능을 향상시켰네요 과학은 이렇게 숫자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PIM 반도체가 탑재된 태블릿 PC 카메라 화면에 비친 TV 모형을 둥그런 시계로 교체하자 1초도 안 돼서 사물의 동작을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시대 반도체가 PIM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많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PIM 반도체뿐만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했을 기한 대규모 언어모델용 신경망 처리장치도 시현되고 있었다 NPU는 인간의 뇌처럼 전력 사용량을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NVIDIA의 그래픽 처리장치에 비해가지고 625배 정도 전력 효율을 계승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AI 반도체는 학습용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추론용 반도체가 있는데 추론용은 학습용처럼 그렇게 대용량 그렇게 많은 전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전통적인 GPU처럼 비싼 것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NPU 신경망 처리장치가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에서도 개발되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개발되는데 여기에 전력 소모를 625배 정도 줄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NVIDIA가 학습용 AI와 추론용 AI에서 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NPU 같은 것이 개발되게 되면 독점적인 위치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센터 지하 1층에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 자동화 2대의 기업인 케이던스가 개정한 4대의 슈퍼컴퓨터 기업인데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러면 160억 상당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네요 카이스트가 참 반도체나 원자력 같은데 굉장히 큰 역할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겠네요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그런 진보입니다 이걸 이제 이 학생이 개발했네요 이 S홍 그런데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대역폭 메모리의 PIM을 접촉시킨 그런 기술이 또 나오네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HBM PIM 연구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NBDI GPU에 납품되고 있는 8층, 12층짜리 고대역폭 메모리의 프로세스 인 메모리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네요 아무튼 대단하네요 이제 처음 시제품은 서버용이 아니고 온 디바이스 모바일 기기 같은데 탑재되는 것 온 디바이스 AI용 PI 반도체를 먼저 개발하고 그다음에 AI 서버에 탑재할 수 있는 제품을 상용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AI 반도체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전기 효율을 올릴 수가 있으면 굉장히 대박을 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 아키텍트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오가는 과정에서 백목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전기도 많이 소모가 되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로직 유니트라는 것을 그래서 데이터의 백목현상이나 전기가 많이 들지 않는 거죠 그걸 잘 설명해 놨네요 기존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CPU, GPU와 메모리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작업처리가 지연되나 PIM 프로세스 인 메모리 구조에서는 메모리 영역 내에서 데이터 연산이 가능해서 CPU, GPU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데이터 백목현상도 줄고 그다음에 전기도 적게 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아주 이공계 출신으로서는 아주 정통하지 않을까 가끔가다 여러분들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만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이 아주 쉽죠 이게 폰 노이만 구조모아입니다 메모리 백목현상이 발생하고 속도가 저하가 되고 전력 소모가 많다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으로 만들어진 CPU, GPU, NPU 이 사이 정보가 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번에 이제 카이스텍 박사가정 분이 만들어낸 것은 여기 이제 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연산 기능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와 프로세스가 다른 칩에 분리되어 있는 폰 노이만 구조는 메모리 입력과 출력 백목에 의한 속도 저하 및 전력 소모 성능과 효율이 떨어지는데 D램 PIM은 연산 기능 메모리 아래 집적하여 외부 메모리 접근을 줄이지만 연산기 숫자가 제한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제 뭐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간 모양입니다 이거는 또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AI 함께 질문을 드려보니까 D램 PIM 그다음에 HBM PIM 이렇게 개발이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여러분들 이제 시사 방송 오늘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사태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그런 광고는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100여 건 이상 정도 책을 썼는데 이제는 책 쓰기가 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름 없이 삐또 없이 19세기 말하고 여러분 20세기 초엽에 한국에 많은 그런 서양 성교사들이 왔는데 그중에 뭐 숫자면에서 또 압도적인 것이 미국 성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캐나다 성교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 통영 마산 일대에는 호주 성교사들이 활동하셨고 초창기에는 영국 성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 거의 활동을 안 하셨죠 그런 특히 미국 성교사 활동 미국 성교사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내용을 인물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참 이 책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삐또 없이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다 일독하시고 야 공 박사가 이런 책을 쓸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지만 원래 콘텐츠 크리에이터 출신인 거죠 그 다음에 이름들 또 한 건 소개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남서부에 그랜드캐니언 남쪽이 속한 데가 애리조나죠 애리조나의 답사기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제가 다니면서 유튜브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답사기를 계속 썼을 것 같아요 책의 시대가 계속 됐으면 2019년도 유튜브하고 만나가지고 인생 방향이 많이 바꿔진 거죠 사람 앞날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을 계속 쓸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말로 지금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실방송은 매일 소책자를 여러분들이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 방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서 하나씩 이렇게 실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른 방송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책을 매일 공급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3년 5년 10년 가시게 되면 장족의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면 좋은 일이 함께하죠 여러분이 부자도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하고 함께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실방송을 함께 시간 놓치시면 또 저녁에 들으시면 되니까 아주 여러분 생산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계속 실시간으로 성장해가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아주 양심적인 콘텐츠를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사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읽어 나갈 수 있으니까 한 건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